수리 너무 귀엽지? 하연이 언니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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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으면서 인사하네요 언니 주희 씨 닮았어? 그러네요 우리 오늘 부부가 온 거야 가자 정서방 정서방 다 안 갔구나 다 웃었구나 하연아 이거 뭐야? 아가야? 아가? 아반드키즈? 아반드키즈? 소울이 소울이 아가 있어? 동생 아니야 아니야 뭐 먹고 싶어 얘 지금 간식 타임이야 오빠 아 그래? 간식? 오케이 소울아 주세요 이쁜지 이쁜지 잘해 과자 하나 먹기 힘드네 고난이도? 소울아 주세요 고맙습니다 소울아 고맙습니다 친해질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보니까 좀 차이가 나네 크기가 그쵸 이때는 근데 한두달 차이도 크죠 돌이 지났다고요 돌이 안 됐는데? 별로 안 됐어요 아 돌도 안 됐구나 완전 얘기구나 지금 10개월은 기어예요 요즘에 소울이가 기어다니면서 다 먹어 소울이 먼저 다 먹었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? 무슨 조그만 알갱이 하연이 떡방 남았죠? 너무 차 눈에 들어옵니다 다 먹는 거야 이 아이가 꼭 다 먹는 거야 양말 먹어 그니까 하준이가 잘 먹봐줘? 그니까 하준이가 잘 먹봐줘? 이건 언니가 언니 칼팡칼팡 꽉 아껴먹은 건데 네 주네요 우와 잘했어 하연이 잘했어요 하연이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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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? 최고 예 너도 하나 먹어도 되나요? 아무거나 뭘 먹을래? 여기 있는 거 먹어 소울아 소울아 하연 소울아 여기 정신없어? 정신없죠 소울아 여기 소울아 아부태? 소울아 아부태? 소울아 아부태? 우리 오빠인데 맛있어? 응? 소울아 우리 집 먹을래? 진짜 잘 먹는다 오빠 최고 꼬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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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삼촌인가? 어, 삼촌 메롱. 삼촌 메롱 해봐, 웃기나. 왜? 삼촌 메롱. 삼촌 메롱. 소울이 이거 해볼게, 호키포키. 아, 역시 친해지는데 음악만 한 게 없죠. 호키포키. 아, 내 놓고. 오빠 맞아. 다 춤 잘 춘다. 하영이도. 오, 부부재래다. 빠져든다, 빠져든다. 제발? 아이, 잘하네. 자, 점심을 준비하겠습니다. 난 맨날 주방에 있는 거 아니야? 소울아, 응가해? 소울이 응가한다. 그쵸? 그런 거 같네요. 자, 힘내자. 소울이 응가했어? 소울이 응가했어? 야, 해냈어요. 해냈어. 해냈어. 소울이 기저귀 한번 갈고 오자. 아가, 기저귀 갈게. 여기서 이렇게 있어. 여기서 이렇게 있어. 소울이 또 뭐 필요한 거야? 응, 아니야. 아직은 괜찮아요. 오. 하연아. 하연이 기저귀 버려줄 수 있어? 정말? 이거 한번 부탁해요. 어? 어? 고맙습니다. 물티슈 딱 주는 거야. 하연이 이거 부탁해. 기저귀 버려줘. 아니, 기저귀뿐만이 아니야. 하연이가 기저귀 버려줘. 아, 잘하네. 아, 잘하네. 쟤 너무 귀여워. 거기 맞아. 야. 쏙. 뚜껑꼭. 오, 귀뚝해. 아, 잘했어요. 마트. 하연이가 아가 맘마 줄 거예요? 아가, 아가 한번 줘봐. 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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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영. 아휴. 오. 아유, 잘했어요. 와, 진짜 언니 다 됐다. 아영, 아영, 아영. 자, 아영. 다 됐다. 아영. 기다려요. 와, 진짜 잘 먹는다. 아영. 와, 이거는 피자예요, 김밥이에요. 뭐예요? 어머, 너무 예쁘다. 자, 먹자. 진짜? 이야, 이게 뭐야? 이야, 구다이기하다, 이거. 너무 달콤해. 맛도 나쁘지 않아? 하연이는 뒤에 것만으로 먹을 수 있어요. 어, 아빠. 하연아. 어머, 아가들도 잘 먹는다. 어휴, 이야, 이게. 김밥 피자 어때요? 먹어봤어요? 맛있어요? 아빠, 김밥. 괜찮아? 네. 김밥 피자 어때요? 아, 천천히. 와. 김밥은 역시 저렇게 뜯어야 제맛이죠. 어머, 갈비 뜯듯이. 야, 소울이는 여기 살아야겠다. 얘 다리 하나 이렇게. 어, 여기 살아야겠어. 얘는 오늘부터 오빠 이유식을 안 먹을 것 같다. 지금 언니 거 김밥. 김밥을 탐하고 있어. 어, 그릇, 그릇, 그릇. 아, 하연이도 얼른 먹어. 진정한 먹방 년에. 야, 얘 진짜 잘 먹는다. 소울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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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, 야. 문화 충격이에요. 이렇게 할게. 오빠, 내가 조금 더 할게. 그래도 함께해서 즐거운 봄날이었네요. 헐. frank